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센스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방송이니까 전화와 문자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 같은 번호 샵 0082번이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시크릿 원정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첫 번째는 강원도 원주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직접 찾아가는 강연회이니만큼 함께하고 꼭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만 저희가 좀 모시려고 합니다. 거리 두기도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시크릿 강연에 참여하고 싶다고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릴게요. 복구왕 허반석 위원님과 이주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어서 오세요. 네. 시크릿 원정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가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좀 주춤하고 사라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방을 저희가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지역이 혹시 따로 있으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같이 가시죠. 두 분이 같이 가시겠어요? 전 좋습니다.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두 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닷가 쪽은 어떠실까요? 부산? 네. 뭐 부산도 좋고요. 부산 쪽으로? 저희는 꼭 같이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페어는 좀 부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는 걸로. 아 바다가 보고 싶으세요? 같이 가실 거죠. 네? 저요? 아휴 전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 거리가 좀 길면. 뭐 인천도 괜찮죠. 아 인천이요? 아 네. 뭐 서해안 출신들로서 서해쪽도 괜찮아요. 네. 뭐 할 것도 많고 체험도 많고. 강연회를 가자.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네. 제가 놀러 가는 걸로 착각을 했네요. 강연회를 하면서 서해안 바다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라면 어딘들. 같이 가신답니다. 아 예. 같이 가신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발목이 잡혔네요.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은 위원님들이 보고 싶으신 거죠. 제가 보고 싶겠습니까? 채팅창에 같이 오시라고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엎드려서 절 받는 느낌이긴 한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강연회에 듣는 사람으로서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원정대는 월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첫 번째 강연회는 강원도 원주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목요일 페어는 부산이든 어디든 바다로 좀 가보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 우리 복구원 허반석 위원님께서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를 복구를 다 시켜주셔서 저희가 개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이 됐죠.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개인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찍이 수익률을 챙긴 수익을 챙긴 종목들이 있죠. 호텔신라, 허텔신라라고 불리는 종목이었고 ISC와 우양까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긴 종목들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CJ제일재단 그리고 삼성 SDI가 비중을 좀 늘리면서 빠르게 또 복구 금액에 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이마트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이마트, 오리온 그리고 에스코넷까지 지금 전부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이제 SFA, KH, 바텍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일찍이 수익을 챙긴 종목이고요. 그래서 뽀버지라고 불리셨었죠. 그리고 수익률 효자 중에 한 명인 두산바켓 최근에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포스코를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두 번째 편입을 했었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종목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고요. LX세미콘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두산바켓 다시 한 번 담겨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인바디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LX세미콘 제가 아까 이렇게 같은 장이 있는 줄 모르고 째려보고 있다가 약간 멍을 때렸어요. 왜 멍을 때렸냐 하면 LX세미콘 같은 경우 지금 천원 차이로 목표가에 도달을 못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두 눈을 의심하면서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목표가에 도달을 못했지 싶었는데 LX세미콘 아쉽게도 목표가에 도달을 못했는데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궁금하네요. 아마 오늘 천원 차이로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롤링을 좀 할 생각이었고 고정권에 가면 좀 매될 때가 저정권에만 다시 매수하는 형태로 몇 번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눌리면서 또 매수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명을 바꾼 이후에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미콘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 열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목표가 상관없이 좀 길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목표가에 지금 당장 도달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관련된 다른 종목들 언급하실 종목 있으실까요? 포스코를 아마 이제 좀 많이 물어보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철강업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를 이제 단기적으로 시각으로 보느냐 장기적인 시각으로 목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4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욕으로나 장기욕을 좀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격을 50만 원 이상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표가격은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가 나오는 영업이익이 2주 2천 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보면 이전에 포스코가 50만 원, 60만 원 갔을 때에 그때 영업이익을 능가하거든요. 그때 지금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우려했던 실적 부분이 자동차용 강판가격이나 혹은 조선용 쿠팡가격 인상으로 모두 원활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탄소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지만 이건 좀 잘 극복하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50만 원 이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던 포스코에 대해서 이게 단기로 좀 보시느냐 중장기 이상으로 보시느냐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포스코같이 무거운 종목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장기로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위원님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SFA랑 그리고 KH바텍을 각각 8일과 15일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할 때에는 늘 말씀을 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흐름들을 이렇게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입니다. KH바텍도 올해 238억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82% 성장 후년도까지도 42% 성장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24억 원의 올해 단기 순이익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단기 순이익 65% 성장 후년도도 45%의 단기 순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 추세선을 쉽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더라라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 이 포인트마다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반등세에 맞춰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 근거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SFA도 마찬가지죠. 이런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 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까지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들을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럼 이 추세선은 살짝 벗어났다가 오늘도 윗거리를 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주어질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실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면 영업이익, 매출액, 단기 순이익 모두 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양의 성장, 플러스 성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이렇게 꾸려가시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방송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저 포트폴리오는 벌써 복구가 됐고 수익률이 저렇게 많네. 그럼 나는 살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있는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요즘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주식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묻지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기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해보시고 스스로 스터디해보시고 제가 늘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죠. 모든 것들을 그냥 불러준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근거가 되는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지 그 기업의 세부 모멘텀이나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요즘의 장세입니다.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편입할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너무 종목에 대한 고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두 분 다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도 노란톡 통해서만 저희가 공개가 됩니다. 문자 샵 008 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좀 문의가 왔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왜 안내를 안 해주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빨리 들어가고 싶으셨나 봐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히든 종목 안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좀 해봤으면 종목 진품명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수를 해주신 종목 내에서 위원님들이 좀 보시고 이 종목은 감정가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감정서를 써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좀 리스트에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오늘도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카카오,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나노신소재 이름이 올라왔고요. 다음 종목들도 보면 현대모비스, 한솔케미칼, 유니테스트, 한비소프트, RF텍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혹은 관심이 많은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진품명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 함께 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강하게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봐주실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래도 좋지 않나라는 단순한 생각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추세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구간들을 좀 제외를 해보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오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추세 이제 바닥에 조금 닿지 않았나라고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면 코로나 팬데믹부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장기적, 역사적 추세선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3월달, 지난해 3월부터의 추세선 모두 다 추세 바닥임을 조금은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끌벅적했던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기업 내가 정말 관심이 가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언제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경험들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에서 모든 종목들이 우상향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 지금 접근은 아니고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 가신다면 편안한 매매와 안전한 수익을 조금 얻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룹 내 전기차용 구동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역량 강화와 기술 개발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0조 3천억 원 영업이익 5,800억 원 이상 전년 대비로 영업이익은 36%, 영업이익은 240% 이상 매출액은 36% 이상 좀 증가할 예정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 글로비스에도 모비스에도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집중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e-GMP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e-GMP 기반의 상품 확대에 따라서 아이오닉5, EV6, 현대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들이죠. 이런 것들이 본격 판매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코 모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이지 해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좀 나왔죠. GV80 전동화 모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시승기도 저도 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했는데요. GV60, GV70, GV80 그리고 제네시스 GV80 전동화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엔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 모비스에도 좋을 것이다.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있어서 해가 될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은 대세다라는 부분 보시면 결코 현대 모비스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스터디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단순하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출액이 올해 15% 전년 대비 증가합니다. 내년도 9% 증가하고요. 후년도에도 7% 이상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도 35%, 내년도 20%, 후년도 9%. 단기 순이익은 올해 전년 대비 76% 증가가 시장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8%, 후년도도 8%,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승해 있을 때 덜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발판 삼아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깨더라도 단기적으로 다시 추세선 위로 복구 올라와 줄 수 있다. 회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종가는 28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는 한 27만 5천 원 정도 욕심을 낸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보자라는 욕심에서 매수가는 27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감정가로는 약 32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되돌린 구간인데요.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그때 가서 목표가를 상향을 해도 좋으니 일단 저렴한 가격에 사서 우상향 추세를 누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감정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써주신 현대모비스 감정가 32만 원 라인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전기차 자율주행 준비 이상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뒤에 나와있네요. 삼성전자. 오늘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여전히 8만 전자를 찍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누가 봐주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가장 개인 투자인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작년에 가장 큰 효자 종목이었는데 12월, 1월에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 급등 구간에서 개인 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9만 원대이신 분들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좋았던 기업인데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 부분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12조 5천억 정도 나오면서 사실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릴만한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물론 12월, 1월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이 가격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올 한 해에 어떤 삼성전자 액티비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시각은 외국인들이 아마도 이렇게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사실 모멘텀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QD 관련된 모멘텀이나 혹은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일 반도체, 5G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IN 관련된 부분,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서 신기일전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주가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못하고 삼성전자로 보면 약간 곁다리 모멘텀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주력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부분인데 사실 삼성전자를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목표가를 정권회사 포함해서 7만 원을 처음 들였고 이후에 오버슈팅에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으로 홀딩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살짝 못 가는 가격을 갔는데 이때 제가 10만 원 예상했을 때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늘리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예상했냐면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가고 나면 삼성전자는 7만 원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올 거라고 좀 봤던 부분이죠. 그리고 7만 원대에서 다시 12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만큼 떨어지지 않고 사실 그 8만 원 근처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8만 원에서 떨어졌다, 7만 원대다 이런 논리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언제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 11월 달 수급을 잘 보면 조정이 끝나고 시장이 돌아서는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물량들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기간과 원동력을 매도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일주일 상간, 10일 상간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 오늘 그렇게 큰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기간 물량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 수급이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기보다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 발생을 좀 거칠 수 있고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시점이 어느 정도냐.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면 8월 말일 것 같습니다.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한 9월 달 정도 넘어갔을 때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장기 국제협리가 안정되고 있는데 경기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점진적인 상승세에서는 IT 관련되어 있는 일부 경기 확장되는 종목들과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MLCC라는 데 이런 쪽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 국도가 바뀌면 아마 미국 시장에서 ETF 자금이 그쪽으로 다시 유입이, 재유입이 될 거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강조드리는 하나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가 미국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 좀 보자는 건데 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IT 종목들, 우리가 혁신 얘기하는 스테커와 관련된 종목들 끌어올렸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보시면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하게 고점을 1, 2월 달에 형성을 하고 이후에 굉장히 큰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131불 라인은 넘어가면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ETF가 131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아마 삼성전자도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 ETF, 특히 테크 관련된 종목들로 유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삼성전자도 외국인 자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노베이션 ETF가 132불 넘어간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삼성전자 수급이 돌아서는 시기를 같이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라올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9월 이후의 수급의 변화와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에 평택 상공장 라인에서 돌아가는 5나노 이하 3나노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아마 대만의 TSMC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하이라이트일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 전에 내년 1분기 혹은 올해 4분기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아마 저로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 삼성전자 문의도 그만큼 많았는데 섣불리 다루기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8만 전자도 다시 복구를 못하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감정서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아직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은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과 장기로 접근을 하시는 분 그리고 매수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정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아직은 인내의 과정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정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정 받아볼 종목은요? 네, 또 다른 국민주가 나왔어요. 돈 많이 쓰면 이 종목 꼭 사고 싶다 하는 것 중에 늘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노란톡 저희 정말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도 네이버도 다 요즘에는 국민주 대열에 오른 것 같은데 이 카카오 누가 봐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카카오를 봤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에 매숫가를 15만 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지난주 목요일 때에 차트로 돌려놨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던 차트가 이 모습이거든요. 그때 제가 적어도 15만 원가량 오면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죠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정이 나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15만 원을 뚫고 내려갔다가 이제 막 다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카카오페이 상장에 있어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금융당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정정신고서의 재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결국엔 4분기 9월 이후로 공모일정이 카카오페이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SD바이오센서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좀 받았었고 그러면서 공모가를 조금 낮춘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가치평가에 있어서 이례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투자자에게 위험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좀 늦춰졌다. 그런 것들이 빌미로 작용을 했고 대내외 변수,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의 상장도 연기가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해서 좀 깊은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결국엔 너무 높을 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모습들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유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매수가 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 하단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격이 되겠죠. 그러면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61선 언저리로 본다면 13만 원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안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14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모두 다 후년도까지도 20%, 30% 이상의 성장률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자진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갈 것 같고 그런데 쇼핑이나 광고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온라인 핀테크 보험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카카오원, 네이버, CJ제일즈당, 이마트를 지난 연말 12월 24일에 올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 네 가지를 꼽아보자고 해서 그 네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죠. 그런데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이러한 기업들을 덜컥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으면 수익 극대화 더 보는 게 낫지. 그 열매를 미리 따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가가 14만 7천 5백 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매수가를 14만 원으로 좀 낮춰보고 싶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가는 직전 고점이 17만 3천 원인데요. 17만 3천 원을 상징적으로 좀 뛰어넘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18만 원 언저리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으로 카카오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를 봐주셨는데 이번 주에 다시 봐주시면서 감정가가 수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수정된 감정서 함께 보시죠. 네, 허반석 위원님께서 봐주시는 카카오 감정가가 지난주와 달리 수정이 됐습니다. 더 상향됐습니다. 18만 원 라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종가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어디쯤에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언지를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갖고 싶지만 추세 하단에서 매수한 고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네, 한솔케미칼 올라왔네요. 두 분이 뭐랄까요? 종목과 섹터를 서로 너무 잘 갈라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 빼고 미리 맞추시는 거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종목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솔케미칼을 두고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최근 한 달 동안 진풍 명품에서만 몇 번을 하고 종목 상담을 한 3번 이상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착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종목을 피하다 보니까 항상 이 종목은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한 달에 한 6번 정도 지금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 가지고 좀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한솔케미칼 오늘도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오늘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넘어섰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거래량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 한솔케미칼이 나오기가 힘든데 오늘은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한 며칠 조정은 올 것 같지만 일단 추세는 상당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 정도 펀더멘탈로 가지고 가격은 여기를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약간 모멘텀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들어왔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한솔케미칼은 이 IT 재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삼성에 절대적으로 오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솔 그룹 자체가 이전에 삼성에 있던 그룹이고 비효율이 반도체 관련 경우는 일부는 한솔케미칼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거의 삼성에 올인되어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한솔케미칼의 한계가 뭐냐면 아주 거대한 독점적인 거래처가 있지만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이 아주 정치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문제는 삼성이라는 삼성전자 SDR 삼성경기라는 이런 독점적인 거래처가 변모하면서 이 영향이 한솔케미칼으로 조금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퀀텀닷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제품 생산을 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퀀텀닷에 대한 재료라든지 엠비라텍스에 관련된 재료 이 부분을 한솔케미칼 쪽에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부지리성, 모멘텀이 같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이나 기관들 특히 기관들 쪽에서 큰 폭으로 들어올리는 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있고 새로 성장동력이라는 QD 디스플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으로 제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불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삼성 SDR 관련된 부분에서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솔케미칼의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실적에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하나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아마 기관 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삼성의 구도를 보면 삼성은 최근에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지 않고 외부에서도 출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경쟁 구도사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좀 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전처럼 한솔케미칼이 그렇게 만만하게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얼마만큼 연결되느냐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고점클렌터 따라가는 것은 좋을 것 같지 않고요. 대신에 한번 이런 레벨업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눌리목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서 거래를 해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한솔케미칼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정을 짓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과열권이고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단발성 상승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문제에 두면서 지금은 눌리목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솔케미칼 감정가는 정확하게 얼마선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오늘 상당히 오버쇼팅하면서 28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28만 2,500원이 종가인데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한 3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종목을 좀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눌리목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마 27만 원대 초반에는 충분히 눌려질 것 같습니다. 고른 구간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거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끌어올린 한솔케미칼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정서 함께 받아보도록 하죠.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한솔케미칼 감정가 30만 원 선으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보면요. 눌림 공략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위원님들이 오늘 준비해 주신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 종목 맞추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님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까꿍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애청자님이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까꿍님이 잘 들으시고 맞출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때도 여전히 잘 팔리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HMR이라는 힌트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매출액과 영업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식품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이 되신 우리 애청자님이 채팅창에서 나? 나라고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계시는데 네 과연 말씀하시는 그 종목이 맞으실지 다른 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첫 번째에서부터 HMR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저 식품 기업이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죠. CJ제일재당도 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암튼 알겠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들어봤고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아마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들으시면 거의 한 두세 종목 내로 압축이 가능하실 겁니다. 최근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 테스트랑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는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쪽 반도체 테스트랑 마지막에 이제 후공정 관련된 쪽은 예전에는 사실 계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업황이었고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공정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못 받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테스팅이나 패키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이나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못할 경우에 외조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품이나 소재 기업처럼 필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의 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섹터가 커지고 전문화되고 특히 비매물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후공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반도체 테스트나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은 굉장히 과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실적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소급적으로 혹은 시점적으로 혹은 모멘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장기국 제금리가 안장돼서 성장적으로 간다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이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IT 종목을 하나 끼워 넣는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 종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반도체, 테스트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아니겠네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워낙 절약 연간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일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나 제껴냈어요. 네, 허반석 위원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뭔가요? 네, CJ제일재당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J제일재당과 풀무원과 그 외의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약 63%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방송에서 분명히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되새겨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식품 관련된 기업이고 CJ제일재당과 풀무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63% 정도, 60% 이상에 달한다 라는 기업들 한번 재빠르게 살펴보신다면 지금부터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럼 CJ제일재당과 풀무원은 아니겠군요. 네,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반도체 테스트 사요? 이 종목 사나요? 하고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종목명은 방송에서 절대 절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투자 포인트를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는 절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오늘 이 종목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투신, 연기금,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외국인이고 그 다음은 투신과 연기금. 그러니까 이 세 주체었을 쓰는데 이 종목은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이 모두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개월 동안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조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은 한 3조, 한 2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개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막지 않게 매도를 했고 한 6조 원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한 달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이 한 달간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뭘 샀을까라고 보시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특히 수급이 어려울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던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보신다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직전 고점을 넘어갔다 다시 되밀리는 기관 조정의 막바지 국면이라면 과연 이 막바지 국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노렸던 종목이 뭔가 라는 관점을 본다면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1개월 동안 동시에 매수를 했고 그 매수 규모도 상당한 매수량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매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종목은 가격대가 싼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 1개월 동안 한 130만 조가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역시 이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도 하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관련 종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허반석 위원님 것도 여쭤보려고 했더니 투자 포인트를 다 이야기해 주셔서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아있나요? 아, 예. 얘기를 안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공장 가동률 이런 건가요? 아, 네. 맞나요? 아닙니다. 공장 가동률이 워낙 높아서 새로운 공장을 지었죠. 워낙 공장 가동률이 높아서 새로운 공장까지 지어서 또 가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엔 생산 캐파의 증가는 매출액과 이익의 증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산 규모가 기존에 약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공장까지 가동을 합세하면 올해는 약 1200억 원까지 생산량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은 추세선상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느샌가 갑자기 추세선 또는 중기 추세선 되돌림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 저점에서는 꼭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공장 가동률과 공장을 아예 새로 지었다. 이 포인트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나 불티나게 잘 팔리면 공장을 또 새로 지었을지 실적 부분은 안 봐도 유튜브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 봐도 비디오보다 안 봐도 비유튜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위원님들 적어가세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역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지금 실적 시에 들어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장세가 유동산에서 실적 장세가 넘어가는 중간 가동이 단계인데 실적을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나 최근에 발표된 실적 종목들 중에서 워닝 쇼크로 계산한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저 효과에 바탕을 둔 실적에 대한 평가 아니냐 아니면 실제로 이 종목이 정말 레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좋아하냐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두고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지금 올해 2021년도까지 매출액이 4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레벨업 되는 종목의 판단 기준을 3년 이상 매출액이 늘어나느냐 3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를 관점을 많이 보는데 이 종목은 지금 4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나고 있을 만큼 안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 섹터 자체가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섹터 자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수요가 공급을 지금 현재 능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실적 호적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최근에 4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등가하고 있는 이 종목은 펀드멘탈 상으로는 남을 할 때 없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실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포인트를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실까요? 여러분들 정답 확인은 노란톡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확인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기대 수익률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허반석 위원님. 네,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면 충분히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에서 20%.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너무 50%, 100% 높게 잡아가지고요. 오늘은 제발 좀 낮게 잡아달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한 20% 내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20% 내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기대 수익률까지 듣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이어지는 종목 상담 프로그램 통해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크릿 원정대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인지 공용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nightBC 뉴스콘습니다. supervchnet 전봇 컨세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